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은 콜롬비아 스프리모 어떠세요? 적당히 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아련한 단맛 부드러운 향과 맛의 최고급 마일드커피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콜롬비아 스프리모 자 올해의 마지막 그리고 내년의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그 지난 10년간의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파란 스티커 붙은 사연들 그렇죠 수를 세봤더니 1400개가 좀 안됩니다 파란 스티커는 다시 말해서 소개할 사연 그렇죠 그 중에 소개가 안된 사연이 100여개가 있습니다 천백개 중에 100여개 10%가 이제 어쨌든 고르고 골랐을 때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비 불합격자들이죠 그렇죠 모든가 합격은 했는데 합격자 중에 누군가가 불합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날아간 분들 방송이 되고 나면 빨간 스티커가 다시 거기 추가로 붙는데 파란 스티커는 있는데 빨간 스티커는 없는 분들 그렇군요 중에서 오늘 날 오늘 날 할 때 안승준이 읽어야 되겠다 싶은 사연들을 제가 끌어모아봤습니다 제가 왜 읽어야 된다고 판단했는지를 한번 볼 수 있겠네요 대단한 판단은 아니에요 첫 번째 사연은 그래도 EMC님이 읽어주시나 봅니다 윤성애씨가 판데믹의 시작점 네 2020년 6월 모두가 겁에 질려 가만히 있던 시절 맞아요 에 보내주셨던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은 참고로 올해 한번 소개된 적 있죠 그렇죠 그 파평윤씨니까 외할아버지가 너 2번 찍었지? 라고 물어보셨던 UMC님, 안승준군님, XSFM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윤성애라고 합니다 201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XSFM 방송을 정주행만 해온지 저에게는 그 알실과 요파씨는 항상 과거의 시간 속에 있었어요 이상하죠 어떻게 알게 됐길래 과거만 알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야 겨우 요파씨는 현재 시점으로 따라잡았답니다 그 알실은 올해 선거방송 이후로는 듣지 못해서 이제 다시 밀린 회차를 듣기 시작할 거예요 하여튼 요파씨를 다 따라잡게 되면 사연을 한번 보내고 싶었기에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제 인생 중 가장 크게 좋게 된 한 달에 대한 사건이에요 아 스케일이 큽니다 크게 좋게 된 일이 아니라 크게 좋게 된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입니다 네 네 저는 게임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 교수님들의 추천을 받아 규모가 제법 큰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취직을 하게 되어 연휴 기간 동안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 집을 구해야 했는데요 경황이 없던 것 치고는 깨끗하고 좋은 집주인 사장님 네 분들을 만나게 되어 2020년인 지금까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취직도 동기들에 비해서 쉬운 편이었고 집도 마음에 드는 곳을 짧은 기간 동안 빨리 찾았으니까요 그런데 운이 너무 좋았던 건지 11월 들어서부터 사건 사고가 스멀스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심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기억을 해보자면 첫째에서 둘째 주 저는 당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바닥이 너무 딱딱해서 새로 놓을 매트리스를 주문했어요 이게 이제 20대 초중반까지는 어디서 자도 안 베기다가 그렇죠 네 슬슬 찾기 시작합니다 서른이 올 때쯤 되면 그런데 매트리스가 일주일이 넘도록 배달이 오질 않아 확인을 해보니 저희 지역까지는 물건이 도착했는데 이 물류창고에서 움직이질 않더군요 택배업체 서비스센터는 전화를 받지 않고 쇼핑몰과 상품 제조업체를 거쳐 전화를 몇 번이나 돌린 결과 매트리스는 저희 집에 왔습니다 셋째 주 새로 맞춘 데스크탑이 켜지질 않아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한 두 주 정도 시킨 가구를 그게 가구가 은근히 늦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트리스 같이 큰 거는 이제 특별 운송을 하지 않나요 보통 그래서 이제 그분 진짜 다른 물건을 하시는 분이 같이 배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해피콜 마냥 항상 전화가 먼저 오시고 약속 일자를 잡는 편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좀 늦게 옵니다 셋째 주 새로 맞춘 데스크탑이 켜지질 않아 AS 기사님을 불러 그래픽카드를 교체했습니다 배달 오는 중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 사이 지병 때문에 병원을 여러 군데 갔어야 했고 건강이 안 좋아진 걸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단번에 검사비가 빠져나가 지갑이 헐렁해졌다는 게 제일 문제였죠 공부노동자들 특히 그런 편일 텐데요 아무래도 경제계획을 20대부터 잡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비 대비가 안 돼요 근데 이분은 공부노동자는 아닌데요 지금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아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곧바로 취업한 분이기 때문에 취업했구나 곧바로 취업 전산에 뛰어드신 분이거든요 공부노동을 하지 않고 네 넷째 주 한 번 수리를 마친 데스크탑이 이번에는 랜선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s기사님을 또 연락을 드려서 메인보드 교체를 냈어요 이사하면 그렇게 돈이 뭉텅뭉텅 잘 나갑니다 그러게요 20대 때 주로 많이 그랬어요 나이 들어서 안 그런 이유는 다른 것보다 준비할 때 돈을 미리 써놓기도 하거니와 전에 겪어놓은 게 있어서 다 체크해 가면서 가죠 그럴 수 있죠 그 외에도 회사 생활에 적응을 못 해치는 사고들 자잘한 돈 문제, 장학금 문제 등 여러 건이 터지면서 저는 짜증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일들이지만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창 긴장한 상태인데 자꾸 문제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몰아서 터진다는 생각이 들자 정신이 없더군요 저는 이게 20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나서 2017년 11월에 저를 가장 괴롭히던 문제는 추위였습니다 지금이야 어떻게 난방을 해야 하며 가스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는 걸 알지만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는 그 요금이 무서워 도통 보일러를 켤 수 없었어요 이사 오기 전에 살던 학교 근처의 자취방은 난방을 조금만 틀어도 가스요금이 엄청 나왔거든요 그러게요 벽이 겁나 얇은 집들이 많죠 대학교 앞에 오래된 자취방들은 그러다 보니 여기서도 그렇게 폭탄 같은 요금이 청구될까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위를 잘 타는 편이고 기관지가 약한 편이라 감기도 잘 걸립니다 그러면 보일러를 틀 것이지 극세사 이불 하나 덮고 버텨보려고 한 거죠 미련하게 말이에요 저는 제가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걸 많이 써요? 돈? 인심?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절약을 엄청나게 하는 패턴도 아니에요 가끔 저녁실 때 보면 이 멘탈이 굳건한 친구들이 있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심낭에서 자는 친구 있었거든요 처음 홀로서기를 할 때 난방을 안 하고 냉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짜증을 부모님께 날마다 전화로 하소연하면서 풀었습니다 최악의 방식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들어주시니까 하셨겠지만 말이야 하소연이고 거의 난리를 친 지경이었을 거예요 딸내미를 서울로 올려보내놓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이없으셨겠죠 이대로는 이 미쳐버린 딸내미의 입을 다물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머니는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난리라고 평균 표현하셨는데 잠깐만 그렇죠 난리라고 표현하셨는데 핵심은 지금 추워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추운 게 진짜 뭔가 굉장히 힘든 그런 요소가 있나봐요 호르몬이 빨리 얻어나봐요 더운 거에 비해서 추움이 더 생존의 어떤 위해를 갖고 엄습하는 불안이 엄습하는 그런 요소가 되려나 아니면 얼면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든지 아니 근데 확실히 저도 지금 작업실 쓰는 것도 그렇고 다세대주책 있잖아요 거기서 보일러를 쓰고 이런 게 가끔 너를 뛸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수도세도 그렇고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여러 집을 관리하는 건물주분께서 그 호수로 세대수로 n분의 1을 해서 수도세를 다세대주책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복도에다가 이렇게 공지를 해놔요 올해 이번 달 이 건물에 수도세가 50만만 얼마나 나왔는데 n분의 1 해서 각자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시스템에서는 진짜 얼마가 나올지를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 20대 때는 진짜 틀기가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측정이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각 방마다 계량기가 따로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을 텐데 거기까지는 아직 어려워요 전기세 같은 경우도 가끔은 너를 띄어서 오히려 이번 달에는 작업실 많이 안 썼는데 했는데도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층에서 땡겼었나 봐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습관이 있었으면 대학교 때까지 그 습관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죠 피곤한 일이 있으면 엄마 파트 짝내는 아 그쵸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도 그 습관이 남은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기가 집안의 악당이던 시절 아무튼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추워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30만원짜리 거위털 이불을 사서 저에게 보내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와 이불이 30만원짜리 거위털 그쵸 좋은 거는 뭐 비싸죠 거위털도 이제 뭐 함량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뭐 이렇게 겨드랑이 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부위별로 기털하고 부위별로 이렇게 함량이 다르면 가격도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은 모르겠지만 일단 잠이라도 따뜻하게 자면 짜증을 덜 낼 게 누가 봐도 분명하니까요 거위한테 겨드랑이가 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뭐 비슷하죠 날개 그쵸 저도 이제 걔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넌 어디가 겨드랑이가 보통 깃털과 솜털 함량이라고 하죠 깃털과 솜털 겨드랑이 털이라고는 안 하는군요 깃털은 만지면 만져지잖아요 아 그렇죠 겨드랑이 털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식 속에 있었나 봐요 저기는 부드러워 보이는데 솜털이 가슴털이긴 합니다 그렇죠 가슴털 그렇게 저의 주둥이 질은 30만원이 되어 11월 넷째 주 토요일 아침 거위털 이불의 모습으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주둘이 질 상자는 퀸사이즈 이불이 들어있다고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아 좋습니다 비싼 물건이라는 소리 좋아하고 있어요 실물 거위털 이불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걸 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냐고 지금 너무 좋은 거 이런 문장 너무 따뜻하니까 따뜻할 것 같은 고급스럽고 보들보들한 이불 커버가 환상적이었습니다 살짝만 덮었는데 따뜻했습니다 사실 이불을 보내셨다고 했을 때 한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뭔가 괜한 짓을 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큰 돈을 저를 위해 썼다고 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실물 거위털 이불을 보자 아까부터 계속 실물 실물 오늘부터 이 이불을 덮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기대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윤성애 씨는 따뜻한 게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따뜻한 어떤 선물 하나 받고 나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길티도 느낍니다 심지어 옛날 세대들이나 아는 흔한 말 있잖아요 집에 맛있는 거 있을 때 기분이라는 표현 저는 사실 이해 못했거든요 대체 무슨 소리야 집에 일찍 가고 싶다 이런 저는 평생을 이해 못했는데 그런 기분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불 좋은 거 쓰면 진짜 좋긴 좋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아기들 때문에 무거운 걸 못 쓰고 가벼운 걸 위주로 다 바꾸고 빨래도 왜냐하면 아기들 키울 때는 빨래도 자주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 전에 쓰던 거는 꽤 무거웠지만 무거웠다는 게 이미 좋은 게 아니었나 봐 아무튼 따뜻한 그거였는데 거위털이었는지 오리털이었는지 뭐가 있었는데 그거를 덮을 때 아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어떤 침구류가 있긴 있죠 확실히 있습니다 경량화된 소재 중에 요즘은 털이 아니더라도 그런 좋은 것들이 그렇죠 많죠 사실은 어쨌든 부모님이 주신 어떤 30만 원짜리 거위털 윤성현 씨는 지금 최고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내 돈 주고 이런 이불을 사보기야 하겠어 비싼 돈은 다 먹는 년이라고 욕을 생각이 너무 많나 이건 아마 부모님의 워딩이실 텐데 여기서 비싼 돈은 다 먹는 년이라는 표현은 자기들은 평생 싼 것만 샀고 목돈은 다 너 때문이었다라는 얘기죠 부모가 하는 표현입니다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선물 받은 건데 뭐 그런 생각을 하니 죄책감이 가시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침에 택배를 받고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니 몸 상태에 별 문제가 없다는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후 4시쯤 데스크탑 메인보드 교체도 했지요 하루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 후련해졌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오후 출근을 해서 자정에 게임이 출시되는 깊은 순간을 스튜디오 사람들과 기다리는 일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역시 개발사다 보니 일요일에 나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한테 짱 내고 회사에 가서 털립니다 젊은이의 일상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내가 너무 운이 좋아서 액땜을 뒤늦게 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저는 새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상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희망에 가득 차서 희망에 가득 찬 채 네 따뜻한 거위털 이불을 덮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육감이라고 하는 게 있다잖아요 잠을 자는 도중에 갑자기 으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눈을 감고 있는데 불이 켜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형광등을 켜고 잔 것도 아닌데 왜 불빛이 보이는 것 같나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는 빨간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제가 덮은 이불과 매트리스 옆 작은 탁자를 태우고 있던 겁니다 어... 불이 났습니다 순간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생각은 불이 나면 산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네 어딘가에서 작은 불을 끌 때는 두꺼운 담요를 덮어서 불을 끈다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렇죠 즉시 저는 아직 타지 않은 이불 끝을 붙잡고 거위털 이불을 마구잡이로 구겨 말았습니다 오... 이렇게 하면 꼭 불이 꺼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요 애초에 불이 붙은 곳이 제가 덮고 있던 이불 위라서 여길 빠져나가야 물을 끼얹는다는 생각이 여길 빠져나가서 물을 끼얹는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 눈앞에 불을 당장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런 생각이 들겠죠 빨리 어떻게든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하는 것기도 하고 어? 아니야 몸을 해서 몸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야 그렇군요 그래서 막 물을 들이붓는다 주방에서 불이 났는데 물을 들이붓는다든지 이런 실수들을 하면서 불을 키우는 일도 많고 제가 당연하다고 하는 거는 너무 두려운 마음에 놀라서 두려운 마음에 경황이 없겠죠 그렇죠 이런 때는 또 놀라서 일이 더 커지는 경우도 그럼요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20대 20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겪어야 그 다음에 어느 건물을 가든 소화기 위치부터 찾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불나는 거는 진짜 너무나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게 마구 뭉친 이불을 몇 분 꼭 붙잡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다행히도 불은 꺼져 있더군요 빽빽한 거위털이 산소를 차단한 거겠죠 탁자에 붙은 불은 어떻게 껐는지 모르겠어요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껐을지도요 이게 불의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묘사가 없어서 그렇게까지 그리고 지금 발화의 원인이 뭔가 그렇게까지 심폐 기능이 대단한 분이면 어차피 눈앞에 있는 것도 해결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난 일이니까 그런 거지만 불이 꺼진 걸 확인하고는 멍하게 앉아있다가 형광등을 켰습니다 눈앞에는 마구 뭉쳐진 거위털 이불이 있었고 그 옆에는 그을려진 탁자가 있었는데 탁자 위에 있는 안경은 태가 녹아서 두동강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불이 난 근원지가 보였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은 티라이트 양초였습니다 어 대단합니다 이걸 켜놓고 잡니다 갑자기 모든 어떤 일반의 동정심이 사라지고 90년대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꼰대의 마인드가 나옵니다 90년대는 R&B의 전성기죠 뮤직비디오를 보든 멜로 영화를 보든 마빈게이를 틀어놓고 다 양초가 나옵니다 초를 막 켜놓고 반짝반짝하게 사람들이 입고 놀고 있어요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저거 프로포즈도 다 양초로 하고 그 상황이 끝나면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소화 불부터 끕니다 영원히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나요? 거제한 양초 산업의 음모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누가 이득을 받겠습니까? 땡땡 캔들 어? NL이에요 네 자 원룸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환기를 시키는 게 원활하지 않았어요 항상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나면 집안에 냄새가 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저는 밤마다 무드등 삼아 양초를 하나 켜놓고 냈습니다 원래부터 타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요 캔들 홀더는 불꽃을 전혀 막아주지 않고 정말 양초를 올려놓기만 할 수 있는 접시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덮고 있었던 이불은 꽤 무거운 싱글 사이즈의 극세사였기 때문에 자면서 몸을 뒤척여도 이불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비털 이불은 달랐습니다 이 무식하게 크고 가벼운 퀸 사이즈의 거비털 이불은 몸을 뒤척이자 들썩들썩 움직였고 급기야 탁자 위로 올라가 양초 위 불꽃으로 닿아버린 겁니다 그죠 원룸은 혼자 사는 사람 원룸은 침대 옆에 탁자가 있어요 보통 바로 협탁이 있죠 고급스럽고 보들보들한 폴리에스테르 100% 소재의 이불 커버는 불에 타기 딱 좋은 수준이었죠 어찌저찌 불은 껐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제 앞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새 이불은 거위털 이불이었습니다 커버가 타버린 이불 속 거위털들은 쇼샹크 감옥을 탈출한 앤디처럼 자유분방하게 이불 속을 뛰쳐나와 바닥을 새하얗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게임 개발자다운 묘사예요 앤디가 복제가 돼서 쇼샹크 탈출에서의 앤디는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의 존엄한 존재인데 여기서는 앤디가 다 뛰쳐나왔습니다 NPC가 돼서 여기저기 자유분방하게 난리를 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젊은이들에게 이상한 환타지를 심어주는 90년대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 꼭 이상한 사람들이 베개로 싸움을 하죠 불량품으로 아무리 싸워도 사실은 기털이 튀어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때리면 털부터 날립니다 거대한 베개 산업에 어떤 음모를 알지도 못한 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게 하는 그러게요 그건 처음 느꼈네요 돈 낭비였네요 누가 이득을 받는가 왜 털날리면서 저것들이 즐거워하냐 우리나라는 그걸 따라하려고 메밀껍질 베개로 했죠 그거 굉장히 아프죠 턱주가리가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스트레이트도 가능한 유일한 베개죠 보통은 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베개라는 것은 앞몰이 골절됩니다 그런데 메밀베개는 스트레이트가 가능해요 직선운동 원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턱이 굉장히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퍼스트라운드 KO입니다 목침 같은 거를 제외했다고 해서 그렇게 기쁘할 일이 아닌 게 메밀베개 동그란 원통형 건 진짜 딱딱한 거 많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걸로 했어도 진짜 그죠 타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공이 날아오면 이렇게 끼잖아요 이렇게 주먹에 로봇 팔같이 알죠 베개잎 사이로 이렇게 손 넣어갖고 이렇게 로봇 팔같이 양철 로봇같이 이렇게 치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이트로 그럼 칼을 막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눈앞이 하얘졌다는 게 이런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3시였거든요 전 너무 허탈해져서 왠지 왠지 이 시간에도 깨어있을 것 같은 당시 백수 친구에게 전화해 줄 수 있냐고 카톡을 했습니다 친구가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해달라고 하냐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 새로 산 이불이 불에 붙었는데 집안에 거위털이 막 달리고 있어 미친이라고 답장을 한 친구가 전화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카톡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이게 지금 이 문장에 미형 치우세요 미친 이거 말고 새로 산 이불에 불이 붙었는데 집안에 거위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 문자를 제가 받았으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인지 그렇구나 상황 설명을 너무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인지 아니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겨우 껐는데 구멍이 나서 날리고 있어 이렇게 하면 그랬구나 할 텐데 불이 붙었는데 거위털이 날리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처럼 느껴집니까 거기서 유추할 수 있네요 윤석열 씨는 패닉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친구 사이니까 미친이라고 답게 서로 이해했나 봅니다마는 그러게요 이렇게 막 무슨 상황인지 모르게 막 불안하게끔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는 문자 그러네요 여지는 상당합니다 불안해요 친절한 친구는 제가 거위털을 치우는 동안 계속 전화를 해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에 나풀나풀 흩날리고 있는 거위털을 글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리나 거위털을 청소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미친 털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그렇죠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못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따뜻한 거위털 하다가 본인의 잘못으로 태워먹었는데 미친 털들이라고 갑자기 이런 양심이니 미친 인간들이 자꾸 죽이죠 그러니까요 옷가지에 붙으면 정전기 때문에 떼어내기도 힘들고 물을 묻혀 닦으려고 하면 지들끼리 뭉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미친놈들입니다 네 저는 그때 청소기도 없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양손에 낀 고무장갑과 돌돌이 테이프 클리너뿐이었습니다 왜 고무장갑을 꼈냐면 거위털을 청소하기에는 고무장갑의 까끌까끌한 손바닥으로 모으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네 털은 정말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바닥에 의자에 널어놓은 빨래에 붙은 거위털을 손으로 뭉쳐 쓰레기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제 옷에 붙은 거위털을 떼어내고 선반 틈새로 들어간 거위털을 긁어내고 테이프 클리너로 바닥을 밀었습니다 가장 고난이었던 건 매트리스 위에 깔아놓은 극세사 패드 이불이었습니다 거위털과 패드 이불은 이미 혼연일체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죠 상당수의 이런 털들은 다른 곳으로 날아가서 다른 곳에 탁 붙죠 텍스처가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서 바깥에 나가서 패드를 털어도 거위털은 도통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테이프 클리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털을 치우면서 친구와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며 3시간쯤 흘렀습니다 친구가 계속 스피커폰 같은 걸로 얘기를 해주는군요 네 대단한 친구입니다 더 이상 그러게요 이거 해주는 사람이 아직 있는 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더 이상 털을 치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잠을 자야 오후에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지친 마음에 예전 이불을 덮고 잠이 이들었습니다 그래도 거의 해결을 했나 봅니다 원래 이럴 때는 더 여팟이 점익 가격이 되려면 중간에 차를 한번 마시려다가 꿀 같은 걸 타려다가 꿀통을 엎어서 거기에 꿀차가 바닥에 찌끄러졌는데 거기에 털들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괴물로 돌변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의 형체를 갖고서 그걸 치우려다가 덕지덕지 붙는 끈적끈적한 것에 붙는 꿀 어떤 그런 상황들 다행히 해결이 됐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신창이가 된 이불의 흔적과 그을려진 탁자 거위털이 가득 찬 쓰레기봉투를 내다버리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이불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2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사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20리터? 안될 것 같은데 100리터 사야 되지 않을까? 못해도 75리터 퀸 사이즈면 요즘은 또 100리터가 안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생활 쓰레기 다 집어넣으면 너무 무거워서 맞아 맞아 들고 처리하는 분들이 다치기 때문이죠 2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사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주변 가게를 세 곳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구하긴 했지만 이상하게 그날 따라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파는 곳이 없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서러운 것은 30만원짜리 이불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덮어보지 못하고 날아가 버렸다는 거였습니다 낮쯤 새벽에 전화를 해주었던 친구의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제 사정을 듣고 괜찮으냐고 괜찮으냐고 너무 안 좋으면 여기 와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친구네요 그러게요 친구의 어머니까지도 이렇게 같이 걱정을 해주시고 저는 괴 않고 어쩔 수 없다는 일이었다고 대답하면서 이 사정을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무척 슬펐습니다 곧 아버지 생신이었거든요 그동안 온갖 짜증을 내면서 부모님 마음을 편찮게 해드렸는데 이런 사고까지 났다고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생각하니 도무지 바른대로 말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안경이 부러졌고 그러니까요 뭔가를 다 말하는 사이에 말 못하는 게 생기면 답답하죠 이불은 무척 따뜻하고 가벼워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따뜻했죠 아주 따뜻하게 불이 나버렸지만 나름의 처치를 마치고 도수가 살짝 맞지 않는 예전 안경을 쓰고 저녁 6시에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들어섰을 때 팀원들이 제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보고 말을 걸어주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거든요 근데 그 말과 동시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무서운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게요 제가 사실은 사연을 들으면서 물론 후회 기술한 사연이지만 얼마나 큰 일이 다행스럽게 그나마 다행스럽게 지나갔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길래 그래도 불러서 일찍 잘 어쨌든 소화를 하고 큰 피해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위로를 하고 싶었는데 청취자분들의 성에 있는 글이 큰 도움이 되는 게 꼭 그 당시의 상황에 감정이입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네요 글도 그때만큼 정신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몰랐다라는 게 자기가 타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대한 감이 없죠 안도가 없습니다 이 표현 안에서 근데 지금 이 말을 하자마자 눈물이 났다라는 건 그제서야 실감을 해서가 아닐까 싶네요 저는 불이 붙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고 그 이불은 제가 조금만 늦게 눈을 떴으면 제 오른쪽 반신을 태웠겠죠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전선을 태워 정말 큰 사고를 냈을지 모르니까요 그걸 생각하니 무서워졌습니다 잘 모르지만 눈을 떴을 때 반신이 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살짝만 닿아도 앗 뜨거워하기 때문에 반신이 몸이 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기가 이미 그 유독 가스가 많이 생성되지 않을 때 정신을 차렸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화재로 인한 사고라는 게 반신이 탈 때까지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윤성현씨의 글을 읽다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드디어 알았어요 저는 윤성현씨한테 큰 기대가 없어요 왜? 뭐 이런 바보가 박성균씨라서? 그죠 화재 사고의 문제는 정신을 일찍 차리지 못하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데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연기 유독 가스죠 유독 가스라고 하던데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전선을 태워 정말 큰 사고를 냈을지 모르니까요 그걸 생각하니 무서워졌습니다 맞아요 집에 들어가겠냐는 말에 저는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무서운 집에 혼자 있는 걸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그래도 회사 안에 있으니 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 함께 저녁 식사로 도시락도 먹었습니다 그렇죠 나올 때가 됐죠 도시락은 맛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파씨 공식 같지만 정말 그때 도시락은 맛있었습니다 하소연을 하고 나니 마음이 좀 후련해진 것도 있었겠죠 게임은 무사히 출시되고 저는 밤 12시가 넘어 약간 피곤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 그대로 뻗었습니다 며칠 뒤 건물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누가 오리털 파카를 복도에 털었냐고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오리털은 물걸레로 닦아도 안 없어지는데 이게 왜 여기 날리고 있냐고요 저와 눈이 마주친 아주머니는 혹시 오리털을 누가 털었는지 아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오리털이 아니라 거위털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저는 눈을 피하며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음 아마 거위털 이불의 잔해를 처리하려고 집을 들락날락거리던 도중에 거위털이 복도로 빠져나갔나 봅니다 네 그렇죠 잘 날아가는 건 복도에 티를 남깁니다 음 이렇게 문을 열고 기압이 바뀌면서 그렇죠 풍압에 바람을 서로 교환하잖아요 그때 와 우르르 몰려나가죠 아 그렇습니다 그 보거스의 먼지 귀신들처럼 네네 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저는 거위털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끈질긴 거위털을 완전히 치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절반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해는 언젠가는 모두 사라질 거라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초파리도 자연 발생하는데 거위털도 언젠가는 자연 소멸할 수 있겠죠 네 저기요 네 자 생명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음 인간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네 한반도 사는 민족은 높은 확률로 아프리카에서 중동을 건너 인도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를 건너서 일부는 태평양으로 가고 일부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 일본 열도 등에 정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초파리가 자연 발생한다는 게 대체 얼마나 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발언인 거예요 민정수석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지난주에 초파리 얘기 초파리 대화를 나눴죠 민정수석과 제가 저는 이 자연 발생한다는 발화가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네 유전학 공부하시는 노동자 있으면 도움 말씀 주세요 그런데 12월 셋째 주에 부모님이 저희 집에 들르시겠다고 통보를 해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동생의 기숙사 짐을 빼기 위해 상경하실 예정인데 그 전날 제 집에 집들이 겸 하루 묵으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네 비상사태였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오시면 덮을 이불이 모자랍니다 거위털 이불이 있다면 이불 두세 개로 세 사람이 잘 수 있겠죠 하지만 어머니가 사주신 30만원짜리 거위털 이불은 트로트 가사처럼 이미 멀리 멀리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이 사연 쓰시던 2년 전이 한참 트로트 열풍이 덧수대였나봐요 네 지금도 트로트 열풍 계속되고 있지 않나요 그건 그래요 사실 거위털 이불 배송 온 적 없어요 난 원래부터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아 어? 그게 뭐야? 시계 전략? 네 주문은 어머니가 하셨고 배송 상황까지 확인하셨으며 저는 그 이불을 덮었다고 거짓말까지 해버렸으니까요 네 저는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키겠노라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청소기를 샀습니다 5평밖에 안되는 작은 원룸에는 사치스러운 물건이었으나 거위털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청소기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가 사주신 이불과 똑같은 것을 다시 사기로 했습니다 네 다행히도 저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쇼핑몰의 아이디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문한 쇼핑몰로 들어가 구매 기록에서 거위털 이불을 찾아낸 저는 이불을 주문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덱스터 수준으로 굉장히 깔끔한 사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주문하는 게 아니라 청소기부터 주문했다 부분에서 굉장히 용의주도함을 볼 수가 있죠 혈흔부터 없애죠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이라면은 그냥 무조건 주문하고 이런 거 걸리면은 거기서 삐져나왔나 이런 식으로 둘러야 될 텐데 생각보다 이게 윤성혜 씨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다 그죠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이애미 앞바다에 던질 자루에 묶을 돌멩이부터 찾기 시작하려 그러니까요 사실은 패닉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닌지도 몰라요 네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고 있어요 윤성혜 씨에게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사람들이 너도나도 거이털 이불을 주문했나 봅니다 독일에서 수입해오는 비싼 몸이신 이 이불은 수요를 맞추지 못해 배송에만 두 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오시기로 한 날짜를 맞출 수 있을까? 만약에 날짜를 못 맞추면 뭐라고 하지? 세탁소에 맡겼다고 해야 되나?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언제 받을 수 있냐고 고객센터에 전화까지 했습니다 이게 급한 물건이라고 사정까지 해봤습니다 우울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나이 먹고 제가 나이 먹고부터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죠 급하다고 사정하기 시정률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어차피 빠르거든요 저 이런 적이 있어요 무슨 아티스트의 홍보물이었는데 플래카드 같은 거였는데 거기 무슨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는 뮤지션 팀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브랜딩 때문에 디자인을 해줬는데 플래카드 같은 게 벽에다 걸어야 할 부스에 걸어야 할 인쇄물이 배송이 늦어진 거예요 삼송역 있잖아요 일산 가는 길에 그쪽에 삼송역에 무슨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배송 추적을 해봤더니 그래서 거기 물류센터 같은 데 가서 그거 빼온 적이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그거 되더라고요 아 네 가능해요 네 무슨 큰 상하차 할 때 원래 분류를 할 때 제가 그걸 한 3시간 전에 가 있어서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서 빼온 적이 있거든요 요즘은 그거 알아보기 쉬운 게 어디 있다고 했는데 계속 거기 있다고 하면 보통 계속 거기 있는 거라서 전화해서 찾아올 수 있죠 근데 그 개인이 찾으러 갔을 때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됩니다 좋은 상식이에요 모르시는 분도 있으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막 상하차 트럭 기다리는데 같이 기다렸다가 뭐 그분이 이제 소장님 같은 분이 이제 이 차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분류 코드 같은 걸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성현 씨가 막 땡댁스 확인해보면 항저우 있는 거죠 자 가져갈게요 지금 마음으로는 항저로 가서 지금 받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빈 트럭크 하나를 들고 여권을 들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지금 긴박함입니다 이었고 새롭지만 낯설지 않은 거위털 이불은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기 바로 전날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드라마틱하다 진짜 네 그래도 당일날 오지 않아 타행이니까 그러니까요 하루는 덥고 자야 그렇죠 온기를 무쳐 놓고 라면 국물 조금 튀어 놓고 이렇게 툭 쳐가지고 채취를 무쳐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양초를 멀리하고 모든 화기가 될 만한 것을 매트리스에서 떨어뜨려 놓은 채 이불을 깔고 잠을 잤습니다 네 어머니는 당신이 사주신 이불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따뜻하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로 저도 따뜻했지만 마음은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부모님을 속였다는 것과 타버린 안경과 이불을 원상 복구하느라 드린 돈이 아까워서요 네 지금은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요 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뭐 이제 저 제가 이제 윤성혜씨 부모님의 나이 또래를 몰라서 모르겠는데 저는 한 60대 중반 정도면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세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식이요 이런 거래가 있죠 옛날 아버지들이 집안일에 대해서 모르고 신경 안 쓰기로 하고 그렇죠 이제 외벌이를 해서 3대를 매겨 살리기로 하고 그런 식의 거래를 하고 살아가는 부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글쎄 월시다 이제 저는 전후 세대가 다 거기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60대 중반이면 저는 이러는 게 조금 꼰대다 70대면 봐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참 상징적인 문장이에요 지금은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고 바로 알고 아버지는 모르십니다 끝나서 설명이 없습니다 부속이에요 네 몇 달이 지난 뒤에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정을 밝혔거든요 거위 털 입을 더럽게 관리하기 어렵다는 말과 저는 아직까지도 윤성현 씨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되게 헷갈립니다 저는 일단 윤성현 씨에게 기대가 없고 그래서 분노가 얕아요 네 일단 정말 나쁜 딸입니다 말을 X같이 합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알아봤는데 거의 털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인간이 고마워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결국 인간은 언제나 나쁘다라는 그 지론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자기가 촛불 관리 잘못해놓고 그렇죠 거위 털을 아주 X나게 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위 입장에서도 아주 X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 그걸 감내하고 지금 약간 제가 윤성현 씨랑 어떻게 개낭제 친한 친구면 약간 결국에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사이잖아요 너는 근데 너는 말을 X같이 해 약간 이런 안승준 표정을 보셔야 돼 언젠가 이런 순간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다 좋은데 말을 다정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위 털이 부른 자주 세탁하면 안 된답니다 세탁을 할수록 보온성이 떨어지고 잘 건조시키지 않으면 털이 썩는데요 무조건 커버를 씌워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보관을 할 때도 한 달에 한 번쯤은 햇볕을 보이면서 소독과 통풍을 해줘야 한다네요 좁은 원룸에 사는 입장에서는 참 비싸고 관리하기 힘든 물건이죠 어머니는 만약 그때로 돌아가 이불을 사준다면 싸고 가벼운 극세사 이불을 사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꼭 동물성이었던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따뜻하고 가벼운 것들이 많죠 관리가 일단 핵심이고요 그렇죠 비싸고 좋은 물건을 사줬더니 관리하기도 어렵고 애초에 그런 사고도 일어났으니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윤성혜씨가 친한 친구였다면 절대로 안 보지 않습니까 당신은 키보드 선물 같은 걸 해주지 않았겠죠 딱 그 비싸고 좋은 물건이라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한 10분 쓰다 고장났다고 징징거린 왜 막 태워요 더럽게 관리하기 힘들다고 그 앞에서 커피 마셔놓고 거위털 입을 화재 사건을 끝으로 11월 한 달 동안 일어난 저의 재난이 끝났습니다 하다하다 화재까지 일어난 이제는 용한 집을 찾아가 구슬해야 하나 싶어 한동안은 인터넷에 용한 무당을 검색하곤 했습니다 네 엉망진창이에요 이야 제 기대 이하에요 이 한 문장으로 왜냐면 앞으로 인생에 실직 질병 코인 폭망 다양한 무지무지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이 정도 이슈 앞에서 무속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생각합니다만 왜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난 걸까요 괜찮은 집에 쉽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면 쉽게 취직해서 게임 출시라는 커리어를 쉽게 얻어서 아니면 총체적으로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 대신 엿을 먹어보라고 하늘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아니 당신이 촛불을 키고 잤기 때문이라고 답은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애군과 행운의 밸런스를 찾으려는 노력은 정신건강을 존 먹어요 아니 이제 그걸 떠나서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원룸 화재 이런 거 많이 다룰 때 굉장히 많은 빈도가 초였어요 그거를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었다는 기억이 나고 저도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초호를 켜놓는다는 거 자체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각성이 사실은 한 줄 별로 반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아 그 핵심은 반성이 없군요 없어요 왜 초를 그러게요 초에 대한 얘기가 좀 한 두세 문장은 더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이러이러해서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뒤로 정말 깨달았습니다 초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이런 정도가 있었을 기대했는데 네 용한 점집을 가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렇죠 다음에는 화덕을 들여놓으시겠어요 일단 게임 출시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짝하겠네 아 이게 그냥 바보가 아니고 조금 레벨 높은 동네 바보 네 작년에 스튜디오를 옮겨 새로운 게임 출시를 맞았는데 그 달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남은 건 취직과 이사인데 올해는 정들었던 이 집에서 만 3년을 채우고 이사를 갈 생각이라 새 집에서 또 이런 사고들이 생기면 이사에 대한 징크 쓰겠지요 이직은 당장 생각이 없어 확인을 해볼 길이 없네요 이게 그 오디오에서 책상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게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좋아요 팟캐스터 여러분 하지만 초라고요 초 초 니가 킨 이게 이제 검사들은 공부를 잘 했으니까 검사가 되는 거예요 사법연수원도 들어가고 근데 자기 탓을 하지 않죠 그럼 자꾸 무속을 찾게 돼요 그러다 대통령이 되는 건 나라의 불행입니다 누가 파평윤 씨가 그렇게 기결이 되는군요 애니웨이 파평윤 씨 끌어다 대는 것은 무속적입니다 옳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DNA가 겹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파평윤 씨들이 서로 뭐 개면 모를까 만약 이사나 이직을 한 후에 또 이런 파란만장한 사고들이 생긴다면 또 사연을 보내겠습니다 UMC님 안승준 군님 XSFM 임직원 여러분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저는 윤선일 씨 사연을 뽑을 때 아주 애정이 가득했었는데 네 아니 여기 지금은 다른 감정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쓰셨거든요 그 마지막 밤에 불이 나기 테이블을 덮고 난 그 밤에 본인이 다 알맞는 결론을 내리셨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내리시고 그동안의 추위라든지 그런 것들은 좋은 일이 있어서 액땜을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서 본인이 긴 촛불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다시 원인을 찾고 있는 네 네 네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라디오라면 이제 노래 듣고 오죠 주요리 촛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 얘기해주고 싶고 백 번을 얘기해주고 싶네요 자 한 가지만이 분명합니다 원인을 잘못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윤성애 씨였어요 그 중에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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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